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납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주택 미루의 체리스 모델 납품 소식 처음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거 처럼 안착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구요 이 집 구체적인 설명은 직접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건마을 해남에 체리2를 이렇게 설치하였어요 그래서 체리2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쪽으로 한번 와오세요 체리2는 여러가지 모델로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2층을 할 수도 있고 단층으로도 할 수 있고 크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침대하고 또 2층을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아주 겉도 웅장하면서 세밀하게 이쁘게 꾸몄어요 그리고 그 정면 타일은 다 이태리 타일이라 질감도 좋고 아주 이렇게 정말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집 쪽 가서 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채를 해서 이렇게 붙인거에요 요거는 이제 원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창도 다 돌아가면서 있고 요런 이렇게 모서리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이라 이렇게 다 하부를 다 막았어요 그리고 고기는 합성목재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요쪽 측면에는 이렇게 메탈 사이딩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요기 또 바깥에 또 이렇게 수전을 빼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조그맣게 장소가 협소한 데는 여기다 이렇게 창고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와 보시면은 저희는 요렇게 다 설치를 한 다음에 뒤로 저렇게 합으로 이렇게 뭐 정화조, 물 다 이렇게 빠지게끔 요렇게 딱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요기는 네일 홀딩 도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이 다 안이 마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기는 이제 세탁실로 해가지고 세탁실을 여기다 원하셔서 이렇게 세탁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으로 와서 보세요 요거는 방화문으로 해서 요렇게 보시면은 방충망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방이에요 주방이고 요쪽은 이제 저기 냉장고 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납장이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샤시도 LG 하이샤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황토 침대가 돼 있어요 요 황토 침대는 저희만의 장점인데 정말 피곤할 때 원적외선이 나와 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30분만 누워있어도 피곤이 풀려요 사실상 그리고 요 밑에는 요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지저분하는 걸 다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이미 그리고 요 계단 밑에도 코너로 해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침대 위에는 창문을 해 가지고 환기가 잘 돼 있고 지금 바깥 온도가 지금 저 콘크리트가 한 35도 40도 되는데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안이 전혀 열기가 하나도 없어요 요기 바닥은 이제 강화마루를 깔았어요 2층도 강화마루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온돌이 2층이 따로 돼 있고 침대가 따로 돼 있고 여기도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어서 계시는 데만 이렇게 틀으시면 되고 모든 게 산소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원적외선이 나와서 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벽체는 이게 하이그로시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장이나 그런 2층 조기는 편백나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향긋하게 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2층은 이렇게 여기는 도로가 좋아서 이렇게 높여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서도 한참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한 180m 정도 되니까 도로만 좋으면 이렇게 높여 갖고 가시면 쓰시기가 아주 좋고 여기도 뭐 3, 4명은 이렇게 잘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공간이겠죠 그리고 이제 창문도 이렇게 달아서 너무 이제 시원하고 2층에 들어와도 너무 지금 하나도 열기가 없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바깥에는 엄청 뜨거운데 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간접 도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무실 때는 이것만 켜놓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 내려오세요 화장실은 들어가시면은 세면대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수건장이 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그래서 조금 작게 했는데 요거보다 넓게 하시면은 엄청 더 쓰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러면은 2층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요즘에는 사랑방을 따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놓으실 때는 이렇게 안치에서 하시고 따로 이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랑방인데 이렇게 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뭐 샤워기는 없지만 샤워 시설은 없지만은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샤워부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좀 크게도 할 수 있고 또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저기 화이트로 다 했고 커버에게 화이트로 했고 위층만 아니 천장만 편백나무로 했어요 그리고 창문 하나하나 LG 하이샷이 24mm 페어 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 단열이 너무 잘 돼요 창문에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AS는 저희가 안해도 LG에서 와가지고 다 AS를 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방에도 있지만 사랑방도 이렇게 실링페인이 있어서 웬만한 조금 시골에는 에어컨을 안 달아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보셨어요?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뭐 저희 이 정도면은 400에서 또 45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옵션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평수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꼭 찾아주세요 오시면은 맛있는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리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